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조격의 놀라운 효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조격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싹 녹여줄 조격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건강 비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조격의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피로 해소와 근육 이완 운동 후 묵직해진 다리, 밤새도록 펼쳐진 책상에 갇힌 발처럼 뭉친 근육을 따뜻하게 녹여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피로를 싹 쓸어내줍니다. 2. 혈액순환 개선 따뜻한 물은 마치 마법처럼 혈관을 확장시켜줍니다. 발끝까지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조격은 차가운 발,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잊게 해줄거에요. 3. 스트레스 해소 바쁜 하루를 마무리하며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눈을 감는 순간 스트레스는 어느새 사라지고 심신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거에요. 4. 면역력 증진 혈액순환 개선과 스트레스 해소는 면역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5. 겨울철 감기 예방에도 조격은 훌륭한 비법이죠. 6. 기타 효과 조격은 이외에도 수면 개선, 냉증 개선, 피부 건강 개선, 두통 완화, 월경통 완화 등 다양한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번에는 조격 효과를 더욱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아로마 오일이나 허브를 첨가하여 향기로운 힐링을 즐겨보세요. 발바닥 마사지를 함께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피로를 풀어주세요. 조격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여 긴장을 풀어주세요. 규칙적으로 조격을 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세요. 조격은 건강과 힐링을 위한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비법입니다. 오늘부터 따뜻한 조격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